이거 내꺼거든? 유키가 가질꺼야! 부탁볼래? 이긴 쪽이 갖는거다? 니네끼리 내 소유권 주장하지 말고 어? 넌 빠져 괜찮아 우리마? 괜찮아? 너 어디가? That's suspicious 나 괜찮아 햇빛 좋아 That's weird 마늘 먹다가 마음 어? 아우 아 아 아 나 왜 말해? 너 말 똑바로 못해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뭐라 하수지? 되나 버렸나 말, 말이 또박또박 해봐 으아아아 정말야 야 뭐야 너네 오늘 커플룩 맞춰 입고 뭐 깜짝 연애 발표라도 하려구! 아니 아아아아아아아 빨리 자켓 입어 더워서 쉬는 놈이지 내가 줄무늬한테 그려줄까? 뚝딱이야 어르신 오늘 며칠이죠? 이 일이 좋아하면 안녕 이번 달에도 너의 인성과 행복을 조지러 왔어 아휴 제이씨 너로 인해 내 심장이 뛰었다는 사실이 몹시 불쾌하구나 저분도 마고신 아닙니까? 어머 어머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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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화 안 났다구요 화 났잖아 났는데 뭘 안 났는데 나도 그러니까 자꾸 화를 흘러가는 거 아니야 지금 얘가 진짜 이상해 진짜 이거 아 미켜 나 흘러가야 되니까 김복주 그렇게 안 봤는데 천상 여자야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린 놈의 새끼가 더 아니면 다 해결되는 줄 알 싸이크 감사합니다 그치 니가 센 척 해봤자 남자지 이봐 이봐 둔 똑바로 못 보는 거 봐 어머 얘 보기보다 순진하네 죽일까 자 주시죠 야야 아오 뭐 baby I'm not even here I'm hallucination 혹시 너무 완벽해서 부담스럽나? 좀 덜 완벽하면 안되겠니? 이런 내가 원망스러워 야 넌 질투도 안 나냐? 다른 여직원이 막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내 옆자리 차지하는데 질투? 내가 너한테? 나는 살며서 질투를 받아만 봤지 해본 적이 없거든 보이시피 난 철새 미인이지만 저 모지러워 컷드 캘머스 너무 이쁘다 진짜로 너무 예쁘다고 내가 여기 블랙핑크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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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채니 난 로제 클리사 난 질슨 아아 stop it Get some hell 누나, 내 아내 게 있다 This is so cringe Hello 쟤다 쟤 귀한 소동을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쟤다 쟤다